이 컨셉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진주와 퍼. 지금 이 허리에 들어오고 있는 게 목걸이에요. 그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옷이 되게 화려하고 다양한 컨셉이 있어서 머리도 약간 포인트. 딱 하나씩 이렇게 핀을 꽂는다거나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헤어가 굉장히 좀 무난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악세사리에 포인트를 줬고요. 골드 포인트를. 제 목에 있는 굉장히 큰 목걸이가 한몫하는 것 같고요. 정말 소름 돋게 제 모든 것이 다 핑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역시 또 이런 게 볼까요? 뭐 하는지 그 실화이에요. 그냥 이렇게 열고 있는 것이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아크리몬을 담고는 두 번째인가?였던 것 같은데 태화 선생님께서 너무 해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플로리스트 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꽃을 다 배치를 또 해주시고 어떤 꽃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추천을 해주시고 예쁘다고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탈색머리로 이렇게 자켓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퓨어한 느낌을 줘야겠다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은 메이크업으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퓨어한 느낌의 꽃을 좋아하는데 그 중 최애 꽃은 튤립이에요 그냥 예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튤립을 좋아했어요 오늘 약간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소녀의 느낌으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순하게 눈빛을 지으려고요 약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우랑 같이 유닛도 함께 찍고 왔습니다 레드 컬러를 얻었는데요 너무 머리색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우리 오비 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좋은 엑자 이 냐는 어때요? 어렸을 때 월만의 울컵을 잃은 그리움든 글잎에서 kön과의 spew가 세우고 Q. 월만의 울컵을 잃은 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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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그리고 그리움든 그리고 스태스의 유명한 냐는 요렇게 저희가 다 이 체크무늬를 머리색과 약간 깔맞춤을 했고요. 고양이 바느질을 제가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치지 않게 손을 잡을게 모든 걸 이뤄낼 Can't Stop Me 여기 파츠를 붙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밝은 컨셉을 하게 될 줄이야 너무 신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액세서리도 포인트이에요. 리본, 하트, 리본. 리본, 하트, 리본, 하트,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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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시원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깜찍한 비즈 팔찌나 반지를 많이 했고 저는 이렇게 큐빅도 붙였습니다. 이번 착장은 반지에 포인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머리를 반묶음 했어요. 오빛 여러분들이 반묶음은 은근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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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